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1위 업체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0인치 이상 고부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점유율이 25.9%로 11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OLED 패널 분야에서는 1분기 91%의 매출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향후 시장이 확대되며,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차량용 P-OLED는 벤츠,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고급 차량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차량용 OLED 시장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3년 이상 수요돼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 후발 주자 진입이 쉽지 않다며,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북미, 유럽 자동차 업체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히 통해 시장 8분기 90%의 정인분을 이용해보는데요. 유용히 일반적인 고급 차량용도 감사합니다.